미국 리바이스의 청바지입니다.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무려 123년 전에 만들어진 청바지라고 합니다. 요즘 일부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빈티지 패션이 유행인데 이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진 진짜 빈티지 지닌 셈이죠.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수만 달러를 호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허리 사이즈가 무려 44인치에 달해서 웬만한 사람은 입지도 못할 거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